다 온 것 같은데요, 이제? 오늘의 목적지는 전국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, 남대문시장입니다. 다양한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곳, 우리도 함께 따라가 볼까요? 여기는 수건. 많이 신기하신가 보다. 걸음이 느려지세요. 아까 빠르다가 점점 느려지세요. 자, 감사합니다. 형, 형. 솔직히 좀 배가 고픈데 오뎅 보이는데 오뎅 좀 같이 먹으면 안 돼요? 그럴까? 네, 오뎅 한 꼬치만. 그러면 좋아, 좋아, 좋아. 오뎅, 오뎅. 어묵 하나씩. 어묵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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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묵이에요, 어묵. 겨울에 추울 때 이 오뎅을 길거리에서 많이 먹어요. 길거리 음식이에요. 이게, 이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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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 와서 처음 먹어보는 길거리 음식인데요. 음, 브라보. 뭐로 만든 거냐면 물고기로 만든 거예요, 물고기. 물고기로 만든 거예요. 물고기로 만든 거예요. 물고기. 물고기로 만든 거예요. 너무 신기해요.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아마존에 마세스 부족이세요. 아마존에서 오셨어요. 근데 원래 이게 달린 거예요? 아니요, 아니요. 그러니까 우리 장식이죠. 일종의 장식으로. 우리가 목걸이 하듯이. 아. 길거리 하듯이. 그게 달린 줄 알았어요. 꼬부심. 꼬부심. 오, 맛있어. 오, 맛있어. 오, 맛있어. 맛있어. 저거를 많이 달아야지 좋은 건가요? 짧은 것도 있고 몇 개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그것도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. 그럼 저분은 많이 하신 거예요? 꽤 많이 하신 편이세요.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. 네. 네. 근데 되게 잘 드신다. 맛있으세요? 물 한 번 먹게. 물 한 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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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최고다. 감사합니다. 이제 한국 생활이 많이 익숙해 보입니다. 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